기상캐스터 배혜지 송승용 기자입니다.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.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628년 만에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.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 이뤄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은 지역발전에 토대를 닦아났습니다. 발전의 족쇄였던 산림과 농업, 환경, 군사 등 4대 규제를 해소할 길이 열린 겁니다. 도민들의 단합된 힘과 응원이 없었으면 제대로 출범조차 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이후 동해삼척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과 반도체 교육센터 조성 등 신규 사업들은 한 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. 또 강릉 2청사 개청, 5세 케이블카 첫산, 고성 산림엑스포 개최 등 현안 사업들도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. 하지만 알펜시아와 레고랜드, 드론택시, 디피코, 플라이강원 등 전임 도정에서 시작된 각종 사업들은 여전히 도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1조 원의 빚에 전국적인 세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지역에 쓸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이 밖에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내년 6월에나 시행돼 자치도 출범 첫 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.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.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.